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조선왕조 마지막 천재화가 장승업을 만나보겠습니다. 2002년 임거택 감독이 만든 영화 취하선은 장승업의 삶을 다룬 것으로 많은 인기를 끌어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화가입니다. 장승업은 안견, 김홍도와 함께 조선시대 3대 화가로서 우리나라 근대회화의 기초를 이루었으며 호방한 필묵법, 정교한 묘사, 생명력이 넘치는 작품을 남긴 화가였습니다. 장승업은 1843년 황해도 안학 부군의 중인 가문 장대원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고아로 떠돌다가 한양에 거주하던 역관, 통역관이었던 이응원의 눈에 띄어 이응원 집에 살게 됩니다. 이응원은 추사 김정희의 제자인 이응적의 사위이며 청나라를 왕래하던 역관으로서 그림에 관심이 많아 많은 그림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장승업은 이런 청나라 그림들을 보면서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승업은 이응원의 동생 소훈을 짝사랑했지만 소훈이 시집을 갖고 시집간지 얼마 후 병사하여 짝사랑도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 그림에 전념한 장승업은 놀라운 기량으로 빠르게 발전하였고 금세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의 명성은 궁중에까지 알려져 민영환의 추천으로 궁궐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하지만 장승업은 궁궐이라는 틀에 박힌 곳에서 있으면서 그림을 그리며 사는 삶을 견딜 수가 없었다 합니다. 민영환이 이를 보다 못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물으니 장승업은 술을 마음껏 마시고 싶다라고 답변했다 합니다. 이를 보고받은 고정은 특별히 명을 내려 장승업에게 어느 정도의 술을 허락했지만 장승업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결국 몰래 궁궐을 탈출하여 주막으로 가 술을 마음껏 마시기도 했습니다. 그럼 병사들이 잡아와서 권장을 맡기를 여러 번 뒤뿌려야 했다 합니다. 장승업이 마흔 넘어 장가를 들었지만 단 하룻밤만 부인과 함께 보냈다 합니다. 그는 평소에 사람의 인생은 떠도는 구름과 같은 것이니 경치가 좋은 곳을 찾아 숨어 사는 곳을 동경했고 술을 목숨보다 좋아해서 만취하지 않으면 그치지 않았다 합니다. 그림값으로 받은 돈은 모두 술집에 맡겨두고 매일 가서 술을 마셨다 합니다. 결국 고정의 어진을 그리지 못하고 1897년 55살에 운명하였습니다. 우원 장승업은 조선 후기 격동의 시기에 태어나 전설적인 율화를 남기고 구름처럼 사라진 천재 화가였습니다. 이 그림은 장승업의 대표작품으로 호치도란 작품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면 왼쪽으로 보이는 나무가 그림에 뼈대구시를 하고 있고 아래쪽 바위는 그림에 안정감을 주고 있습니다. 바위는 굵은 붓으로 단숨에 그어내린 듯 붓질이 매우 힘찬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나무 아래쪽까지 앉아있는 독수리가 고개를 돌려 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위쪽 독수리는 몸을 숙여 날카로운 눈초리로 아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뭇가지 또한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잡고 몸을 빚은 모습은 마치 다음 동작을 하고자 도약하듯이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은 장승업 그림에 호방하면서도 섬세하고 역동적인 그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미산 이곡이라 합니다. 비온 다음날 시골 풍경을 그린 작품입니다. 그림 뒤쪽 배경으로는 둥글둥글한 산뽕오리들과 그림 중앙 왼쪽에는 느릅나무와 버드나무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넓은 광과 여백이 관람자로 하여금 전원생활의 목과 시간의 여유로움을 느끼게 해주는 작품입니다. 강변에는 소를 타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느릿느릿 이동하는 목동이 보이고 푸른 치마에 노란 저고를 입은 아낙네는 일하는 식구를 위해 새참을 가득 담은 광주리를 이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를 탄 사공은 낚시대를 들이우고 앉아있는 모습이 한없이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림 왼쪽 정자에 앉아있는 한선비는 독소 산매경에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장승업의 대표적 산수화로서 몽환적이면서 서정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 그림 오른쪽 위에는 주께라는 조카가 글을 남겼는데 장승업이 글을 쓸 줄을 몰라 조카가 대신하여 글을 남겼습니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사는 우뚝하고 이곡은 그윽하다. 수석은 맑고 고우며 누름나무와 버드나무로 가리고 접혀있다. 그 사이로 보이는 조선어집. 낙이는 풀러 언덕 위에 풀어놓고 닭은 대나무 숲에서 울고 있다. 목동은 서로 탔고 들밥 이고 가는 여인네는 개를 끌고 가고 있다. 고기잡이 배 하나, 푸른 갈대가 물가에 있구나. 황홀한 그 경치, 진짜인가 그림인가, 오원의 필묘 또한 충분히 자랑할 만하구나. 오늘은 조선시대의 위대한 화가 장승업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